저는 지금 모란 전통시장을 찾아가기 위해서 전철모란역 5번 출구로 나와서 시장을 한번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상인들이 나와 있고요. 이쪽 방향으로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와서 현재 지금 시장을 찾아갔는데도 벌써부터 많은 인파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각종 자파들도 나와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모란시장인 것 같고요. 바로 모란시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란시장은 우측에 지금 보이는 부분이 바로 정비가 잘 되어있는 그냥 상시 열려있는 모란시장이고 왼쪽으로 좀 돌려보면 저 멀리 파라솔들이 많이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이 전통 모란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을 우선 먼저 이쪽에 정비가 잘 되어있는 그러한 시장의 모습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을 전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그러한 시장 투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우리 공화당에서 지금 현재 분당 지역에 대한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한 잡사바, 뱀, 홍어회 그런 게 있고요. 지금은 잘 정비가 되어있는 상시 시장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여기 보신탕 개고기를 많이 팔고 있었는데요. 메뉴판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원들이 준비하게 되어있고요. 예. 음. 여기. 아. 솥들이 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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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오골개도 있고 일단은 상설 시장 쪽으로 한번 보는데요. 아 여기 또 오른쪽으로도 뭐가 뭐 되어있고 아 왼쪽에는 일단 한번 직진 쭉 갔다가 오른쪽 골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밤 이런것들이 있어요 여기도 역시 닭 오골게도 있습니다 흑염소도 많이 있네요 흑염소 여기 흑염소는 어떻게 먹는거에요 아 그럼 여기는 건강원 아 약을 데려서 주는 데구나 약을 데리는데 식탕은 옆에 흑염소도 그러면 약으로 데리는거에요 네 그렇죠 염소탕을 데리는거에요 아 그래요 뭐 약재들도 많이 들어갈거고 이쪽 골목에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과연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아 생강도 있고 생강은 이거 킬로에 얼마씩 하나요 만원이요 만원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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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아 으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의송 쪽마늘이 한 접에 2만 2천원 이쪽에는 2만 3천원 김장을 준비하시느라 이 마늘들을 지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일 상품인 것 같습니다 한 접에 4만원 한 접에 옆에 있는 것은 3만원 이제 좀 있으면 김장 처리 되는데요 마늘이 꼭 반드시 필요한데 4만원에서 보통 2만 2천원 정도 상품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 보리된장도 있고 강황가루, 우술, 청국장 여기 모란시장은 없는 게 없습니다 청기름 중국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많네 종류들이요 네, 좀 더 있어야 내려가요 아, 그래요? 청국장 이거 가루 청국장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나중에 물로 대가지고 노골을 생각하고 쓰시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런 용도로 만드신 거구나 아하 기름 냄새가 아주 그냥 고소하네 그래, 다 보자 habe 고추 주인이 없어가지고 시세를 못 물어보오요 이쪽에도 역시 같은 계통의 그런 상점들인 것 같습니다 미숫가루, 검정콩 중국산하고 국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거죠 아까 내에서는 뭔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고추를 빠우는 것 같습니다 수세미 이건 어떻게 먹는 거예요? 수세미는 아, 차? 차로? 아, 그래요? 네, 네 반묶이기에 5,000원이라고 얘는 아니, 얘는 뭐예요? 포란테 아 아, 이게 장기 와, 이게 송이버섯이? 송이버섯이요 자, 당기면 자, 당기면 자, 당기면 자, 당기면 고추 고추 시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청량은 23,000원인데요 키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한근 600g 한근 600g에 23,000원 23,000원 이게 제일 비싼 거? 네, 네 이거는 매운 거고 이거는 그냥 보통 양념 쓰시기 때문에 17,000원입니다 이건 17,000원 두 개 다? 네, 저건 16,000원 아 그 차이가 뭐 덜 말렸네 저건, 저건 색상 차이예요 아 색깔에 따라서 가격 차이고 작년에 비해서는 어때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많이 쌓여 그래요? 얼마나 쌓여요? 한근에 한 5,000원 차이 나요 작년에 비해서? 네 어 4인가족 하면 보통 몇 끈 정도 필요한가요? 대충 주치로 얼마나 주시냐에 따라서 힘들죠? 하하하하하 제가 어떻게 아 아 아 아 네 이거 17,000원 16,000원 이거 23,000원 청량은 아니 짜장마다 이 정도면 싼 거에요 작년에 이 표추가 이렇게 길이 시세였어요 저 햇살 치자 무릎 싸잖아 바로 으악 싸게 필요해 양송 더 많아 아 점심때 되니까 전어 굳는 냄새도 고소하고 고소하고 아 아 점심때 되니까 아 점심때 되니까 전어 굳는 냄새도 고소하고 고소하고 아 아 아 아 ㄲ 아 으 음 아 고추가 김장철이 돼서 그런가 김장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추를 많이 내놓고 또 사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주 생강이 한근에 3,000원 김장에 전부 다 필요한 물건들이죠 쪽파가 한단에 9,000원 도라지도 있습니다. 키로에 1,000원 맛좋은 어묵들도 이야 너무 음직스럽네요 알타리 4,000원 홍갓 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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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골목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역시 수도권 최대 시장을 자랑하는 모란시장의 모습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발 걸려서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약초나라 각종 약초들이 꽉 차 있습니다 상점에 엄나무 엄나무 마늘 마늘 하하 수산물도 뒤에 보이네요 여기 과일가게 씨없는 연식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반질반질한 사과도 있고 귤이 한참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한 박스 5kg에 9,000원 이 귤이 언제 가장 피크 많이 나오나요? 귤이 언제 가장 피크죠? 겨울이 계속 나오네요 겨울이 이제 시작이구나 아 예 그러죠 내가 맨날 이렇게 사가는게 아프고 맛있는 과일입니다 과일 먹었거든요 누가 그래요 내가 그 언니한테 맨날 사냐 각종 젓갈도 있고 대추 한 대 5,000원 예 제빡 요거는 크기가 좀 크니까 한 대에 7,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5,000원은 한 대 얘기하시는 거에요? 자 이제 다시 오른쪽 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쪽 골목길도 상당히 길인데 이쪽에는 각종 잡곡들이 넣어있습니다 네 뭐 귤이 신강랑콩 신강랑콩 예 시장이지만 전부 정찰 가격을 붙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은행도 있고 은행도 있고 먼저 잡곡을 붙이고 조금씩 오게 해주고 에서부터 잡곡으로 두고 ются 바이너가 해꺼니까 해꺼야 기름짱이는 얼마 지고 하세요 차 기어라 한 마리도 좀 해 한 마리도 좀 해 다 들어 네 이쪽에는 기름을 많이들 짜고 있습니다 이쪽 골목에 더 뒤쪽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 보니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뒤쪽에 이게 무슨 구경들을 하시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새우젓이구나 이게 김장을 하기 위해서 새우젓들을 사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kg에 12,000원 새우는 이게 가격이 다 다르죠? 최고 좋은게 어떤 거에요? 비싸니까 안 내놓는 거에요 네 이건 괜찮아요 맛있는 거에요 돈을 줬으면 맛이 없단 말이에요 아 괜찮아요 맛있어요 추천해주세요 이거는 1kg에 어떻게?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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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려요? 줘봐요 아 새우는 그것밖에 안 나가 1kg가 새우는 종고같은 애 이게 좋아요 좋게 보여 네? 네 공부 좀 줘봐요 색깔이 벌써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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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싸게 파는거야 비싸러 원래는 2만원 받을까 하다가 지금 1만원 쓰는 거 같은데 언니들이랑 비싸다 그러니깐 얘는 어떻게 얘가 좀 달리네 얘하고는 색깔이 좀 달리네 얘가 오죠 백백이 오죠 그럼 백백이 오죠 갈아 넣는거 갈아서 갈아서 오저씨인데 백백이 오저씨라고 일반 오저씨는 백백이 오죠 이건 갈아서만 네 갈아 넣어서 그냥 넣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꼬서 갈아 넣는거에요 아 그렇구나 예 얼마 차가 없어서 얼마 차가 없어서 15,000원 어떻게 해요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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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김장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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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필요하죠 네 김장하는데도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아 이건 어떻게 파는 이건 뭐야 젓갈 멸치젓 멸치젓 아 이건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요거는 필요해요 5,000원 아 이건 좀 비율 좀 많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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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출제시 나왔네요 네 이게 출제시 나왔어요 네 다 출제시 세우지 어떤 것들이야 이건 어떻게 12,000원 저는 15,000원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매운 거에요 매운 킬로 네 그럼 뭐 서류하고 이렇게 냉도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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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 김장할 거면 냉도보놔 되고 한 달 전에 쓸 거 아니면은 냉도보놔 아 그냥 그러면 냉도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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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딱 봤어 예쁘지 네 황소기 황소기 황소가 얼마였지 어르신 이게 뭐예요 이건 홍화라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인터넷 찍어보면 홍화라고 나올 거에요 홍화 홍화 홍화라고 홍화 홍화씨 알지요 네 꽃입니다 아 이게 홍화씨구나 이쪽에 빨간 게 홍화씨가 아니고 이건 꽃이고 얘도 꽃이라는 거죠 그럼 네 꽃 아 그 꽃 아 이건 뭐가 좋아요 이거 이거는 보약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론회로 가는 것도 아니고 혈액순환 혈액순환 관절 그 두 가지 흑수 어르신들한테 좋은 적이네 흑수하게 좋은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저는 홍화 많이 나오지 음 아유 이거 뭐 물에다 넣고 뭐 어 한 점 정도 아 아 거기다 물을 꽉 채우는 거예요 그렇지 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마시는 거예요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냥 네 아 10분 정도 있으면 10분 정도 되면 요렇게 생기는 요렇게 생기는구나 요렇게 생기는구나 아 잠 죽고 내년에 사서 먹어보라고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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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꽃까지 함께 먹는 거예요 꽃을 자시면 내가 마음 책임을 하세요 한 잔을 다 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아 그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다 무에요 10분 정도 되는 거예요 아 10분 동안에 10분만 이렇게 어 그래요 그렇게 효과가 바로 나온다고요 네 네 오 어 어 어 으 으 으 음 맛은 먹을 만하네요 이게 그렇게 냄새나요 그러니까요 아 이건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비쌉입니다 비싸다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요만큼이 많은 아 그 정도가 만 원 단락하면은, 이거 전부 다 넣어도 이마도 가야해. 아아... 이건 뭐예요? 구지뽕 네? 구지... 아아... 이게 뭐예요? 구지뽕이래요. 구지뽕 구지뽕 저기요? 아대기야, 저거. 아대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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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대기야.